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며 느꼈던 것들을 모아 우리들이 아는 만큼 나누는 이야기 우아나이 이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아나이입니다. 새해가 되었네요. 2018년입니다. 구정과 신정으로 맛있는 것 많이 먹게 되는 1월이에요. 하지만 저는 많이 먹지 않겠습니다. 살찌고 싶지 않거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또 계시죠.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분이세요. 일본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활동하시고 지금은 글로벌 개발부에서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속인 내가 합니다. 제 학계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짱님은 굉장히 솔직하시고 또 말씀도 잘하셔서 오늘 기대가 많이 되네요. 미짱님은 항상 예배 전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는 모습을 저는 자주 봤는데요. 매일 매번 매주 혹시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방송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감회가 새로워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 굉장히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배 준비를 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애들이랑 막 이렇게 하다가 항상 정신없이 좁은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좀 큰 교회를 섬겼을 때는 일찍 와서 이렇게 예배 준비를 했구나. 기도할. 그런 약간 시간과 공간적 여유가 있었구나 라는 게 일단 새삼스럽고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방송팀은 저는 사실 지식이 좀 적어서 이 분야에 제가 예배를 한 30분 일찍 와서 맨 앞에 앉아서 준비를 할 때 보는 건 찬양팀. 반주 마치고 뭐 하고 방송팀이 볼 일은 뭔가 삐 소리가 나거나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툭툭툭 달려와서 슈퍼맨처럼 일을 처리하고 다시 사라지는 뒷모습. 그 정도의 기억이 있네요. 방송 사역을 하는 방송팀은 보통 예배가 시작되면 잘 안 보이죠. 주로 방송실에 있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배당 제일 뒤편에 서성이면서 서성이면서 좌석에 앉은 분들에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를 보일 거예요. 오늘은 예배 그 뒤편에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서성이는 것 밖에 모르겠네. 맞아요. 방송사역팀을 주제로 대화해볼까 합니다. 아 진짜 이 정도군요. 어떤 인식 자체가. 서성이는 정도구나. 난 몰랐는데. 서성이고 사실 성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송모임 같은 걸로 이걸 알지 않으면 직원인가? 요원인가? 음악사역팀은 항상 무대에서 정해진 시간에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예배 때 감동적인 음악과 은은히 비추는 조명은 예배 분위기를 더 풍성하게 하죠. 예배가 시작하기 전 음악사역팀이 연습을 하기 전 먼저 움직여 예배를 준비하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사역팀이죠. 음향 기기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컨디션을 확인하고 성도들이 볼 자막을 삽입하고 광고 시간마다 상영할 영상과 공연팀을 위한 조명을 세팅합니다. 이렇게 방송사역팀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지키고 있음에도 그들은 실수를 했을 때만 드러나는 아이러니한 자리에 있죠. 교회 방송이나 방송사역팀에 대한 논문이나 기사 그런 정보도 사실 전문적인 이해로 서술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야인데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포지션인데요. 교회 내 시스템을 만지려면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시스템을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장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외계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아주 최소한으로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물건들이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 음향적으로는 제일 먼저 마이크 마이크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리고 그 마이크 소리와 기타 등 악기들을 밸런스를 잡아주는 믹싱 콘솔 콘솔? 믹싱 콘솔 원래 믹소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믹싱 콘솔이에요. 아.. 처음 들어봐. 믹서도 처음 들으세요? 믹싱 이런 건 듣는데 믹싱. 콘솔은 콜슬로우 뭐 이런 것 같아요. 먹는 거? 믹싱해? 그건? 미안해요. 모르니까. 듣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많을걸?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콘솔의 소리를 크게 진폭시켜주는 앰프. 그렇죠. 앰프는 알아요. 최종적으로 성도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스피커. 음.. 이렇게 있지만 요즘은 워낙 기기들이 잘 나와서 믹싱 콘솔과 앰프 그리고 스피커를 하나로 묶어 나오는 저는 올인원 제품들이 있는데요. 성능이 괜찮습니다. 음.. 야마하, 매키 이런 좋은 브랜드에서도 런칭한 제품들이 많아요. 소규모 교회에서는 괜히 콘솔 따로, 앰프 따로, 스피커 따로 하면 사실 비용만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영상적으로는 빔 프로젝트가 있겠죠? 요즘 빔 프로젝트가 수십만 원짜리도 나오는데 소규모에서는 나름 쓸만합니다. 이 빔 프로젝트로 교회 광고 및 설교 자료와 찬양 가사가 나오죠. 빔 프로젝트에 요즘은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보통 PC를 연결해 구동합니다. 빔 프로젝트를 비출 빔 스크린도 필요하겠죠. 모두가 아시겠지만 스크린 설치를 할 수 없다면 하얀 벽면에서도 잘 보이긴 합니다.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일본 교회가 그렇게 해요. 정말요? 공간도 없고 하니까. 음.. 여담으로 소니에서는 PC가 빔 프로젝트까지 되는 기기도 개발되긴 했어요. 모니터가 필요 없이 말이죠. 빔 프로젝트가 비추는 곳에 손을 대면 그 터치를 인식해서 손으로 컨트롤도 되고요. 이렇게 소형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형교회는 음악 사역팀이나 방송 사역팀이 따로 생길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개척교회에서는 노래방 반주기 같이 찬송과 반주를 하거나 성경을 읽어주는 기기를 이용해서 예배에 활용합니다. 미가엘 반주기 들어보셨나요? 음.. 들어봤어요. 조금 옛날 거. 네. 굉장히 유명하죠. 개척교회나 기도원에서는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작 방법도 노래방 기기 조작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서 누구나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부르고 싶거나 후렴을 다시 부르고 싶거나 다른 찬송가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TV로 연결하면 노래 가사 및 성경 골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가엘 반주기 역시 수십만 원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경우 무료 찬송가미 성경 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중형교회부터는 중형교회라는 게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를 중형으로 봤을 때부터는 기사는 뭐 2, 3천부터 대형이라고 하긴 하는데 만 단위도 많아요. 중형교회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음악 사역팀이 생기니까 밴드의 악기들 그리고 화려한 조명 또 녹화를 위한 카메라 그리고 캡쳐보드가 포함이 됩니다. 만 명 단위가 되는 대형교회와 중형교회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대형교회라면 거대한 몸집에 맞게 뭐든지 시스템의 양과 부피가 커지죠. 장비 소개는 이쯤 할까요? 네. 큰 공부가 되었네요. 보통 방송 시스템을 이해하고 만지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방송 간사를 두고 방송실을 운영하기까지는 교회에서는 많은 이해관계를 겪고 나서 가능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많은 어려움을 먼저 겪고 그래서 좀 다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기업이랑 비슷하네요. 벤처라던가 이런. 꼭 필요한 부서는 두지만 이 부서가 꼭 필요해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근데 없으니까 엄청 고생을 하니까 필요하다는 거 입증을 해서 그 부서가 생기는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좋은 시스템을 그냥 사두고 나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구인글이 자주 올라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좋은 기기의 모델명을 온라인 구직란에 적어두고 이거 운영할 수 있는 관사님 모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방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면 그 구축된 시스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교회에서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편은 아니죠. 어떤 교회에서는 방송 간사와 교회 측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방송 간사가 교회 시스템을 해체하고 나간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해체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연결들을 다 풀어놓고 나갔어요. 뭐든? 일부. 그래서 후임으로 들어간 분이 아는 분이라 직접 얘기로 들은 건데 다시 구축하느냐고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몰라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죠. 어쨌든 교회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 혼자서는 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체계가 잡힌 교회의 경우는 파트가 좀 많이 나누는데요. 방송국처럼 음향 담당, 카메라 담당, 자막 담당 이렇게 최소한 세 분류로 나누고요. 더 디테일해지면 조명 담당, 무대 담당도 생겨요. 무대 담당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송을 보면 무대 왔다 갔다 하면서 소품이나 여러 가지 무대 정비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진행팀. 보조 연출 스텝. 방송국에 가면 스텝이죠. 대형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무전기를 차고 계시면서 서로 소통하고 계세요. 좀 미디어적으로 게임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방송실은 항상 은폐되어 있는 듯하게 보여요. 그래서 자주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숨기 위해서 들리기도 하세요. 누가 오실까요? 모르는구나 진짜. 사람들은 몰라. 숨으로 와? 숨으로? 숨어? 어떤 히든 스테이지 같은 느낌이에요. 방송실은 솔직히. 그러면 출연자니까 그러면 목사님이나 그런 분이겠네요. 아니면 기특별 게스트라도. 맞아요. 역시 나는. 주로 교육자분들이세요. 맞네. 시로 오시는 경우가 좀 많죠. 오히려 성도들은 방송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좀 어려워요. 기기들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 예배 시간에 게임하는 교육자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봤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직장님 너무 충격 받으시는 거 아닌가. 본인 설교 시간에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설교 시간에는 주무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죠. 근데 저는 주무시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와서 게임을 하거나 어떤. 그건 좀 쇼크네.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방송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렇게 나는 엔터 쪽에 있었으니까. 그래. 내 코너가 있고. 스탠바이 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물도 마시고. 입도 풀고. 그런. 그런 느낌이라면은. 대기실. 어. 뭐 자기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게임도 살짝 하고. 이건 일반적인. 그렇지. 교회가 아닐 경우에는. 비슷하게 대입을 해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교직원 혹은 성도가 헌신하는 방송실에서의 그런 모습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교육자가 방송실에 자주 들릴 일이 크게는 없죠. 크게는 없죠. 그럼 교육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많긴 해요. 방송 사역은 은밀하지만 자신의 일을 꾸준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매우 좀 지루한 자리죠. 이게 좀. 계속. 어.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티 낼 수 없으니까. 근데 또 집중해서는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을 계속 맞춰야 되죠. 그. 단상에 있는 사람들과. 응.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몰랐나 보다. 하하하. 주목받는 자리. 하하하. 주목받는 것이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성향이고 주목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시니까요. 예로 음악사역팀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쵸. 앞에서 이제 음악사역을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사실 제대로 방송사역을 하면 예배 중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비하느라고 바빠요. 실제로 예배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요. 단순히 소리를 키우고 자막을 띄우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충분히 장비들을 살펴보고 당일에 컨디션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방송사역을 그냥 하는 일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곳. 그 정도로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라고. 예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방송팀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방송사역팀에서 예배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자면 음향 점검이 있겠죠. 각 음향 기기들이 전자기기들이다 보니까 전기에 대한 그리고 날씨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에 전기기기들은 다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막 점검의 경우에는 음악사역팀에서 예배 전날 미리 보내준 자막 파일을 확인하고 또 설교에 응용되는 구절 그리고 영상들을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고요. 간혹 예배 바로 직전에 방송실로 찾아오셔서 자막을 수정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역을 했었던 저희 팀의 경우에는 설교 콘티는 예배 두세 시간 전에 미리 받아놓고 자막을 준비를 해서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는 돌발 상황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는 시스템으로 했고요. 예배 10분 전 혹은 30분 전에 설교 콘티가 방송사역팀에 전달이 되면 어떻게든지 예배가 시작이 되면 계속 준비가 될 수는 있겠죠. 또 다른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예배가 방송사역팀으로 인해서 꼬이게 되는데 성도들은 그냥 방송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원인 제공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바로 직전에 콘티를 줘도 된다고 보는 건 방송사역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기도 하고 예배를 최종적으로는 망치게 하는 요인일 수도 있고요. 또 준비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주보를 토요일에 미리 뽑아서 주일에 이렇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잖아요. 방송 다막의 경우도 전날 미리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방송사역은 누군가는 분명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기 없는 분야다 보니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어요. 활발히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지는 음악사역팀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세대교체가 안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방송사역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낮기 때문에 방송사역은 할 거 없는 성도가 하는 마지막 일 혹은 집중 못해서 딴짓하는 곳으로 와전되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사역을 하면서 집중 못하는 성도면 어차피 회중석에 앉아 있어도 집중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스마트폰 볼 사람은 어디서나 보고 졸 사람은 어디서나 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방송사역에 대한 인식이 낮은 교회는 방송에 문제는 계속 생기면서도 다른 방법 없이 계속 어려움만 겪게 됩니다. 쉽게 이런 거죠. 남이 안 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는 너희가 맡아 고맙긴 한데 예배자로서는 글쎄 사역을 사역으로 보지 않게 되면 이런 수준에 멈춥니다. 더해서 여기에는 이런 인식도 일부 깔려 있죠. 설교 사용만 최고니까 그 사역 외의 것은 의미 없다고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각각 다른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부엉일을 했고 마리아는 부엉일을 하지 않고 설교를 들었죠. 예수님은 둘 중에 무엇이 낫고 그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이해하셨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의 스텝이 아닌 청중에 속해 있는 마리아와 같을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죠. 교회 일에 봉사한다고 회중석에 앉아있다고 뭔가가 더 높거나 낮아지는 게 아닌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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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죠. 밑장님이 현재 일본에서 섬기시는 교회는 여느 일본 교회들이 그렇듯이 가족같이 아늑한 교회잖아요. 일본 교회에서 꽃꽂이 봉사도 자주 하시고 여성여성스러우신데 우선 일본 교회 얘기를 조금 하면 아늑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몇 개 없고 공간도 부족하고 특히 젊은 크리스찬은 너무 찾기가 힘드니까 고령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봉사할 사람은 없고 활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좋은 얘기로 아늑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가족같은 분위기. 그렇죠 그렇죠. 또 터주 때감같이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한 40대 이렇게 부인회 일본은 부인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년 여성 어머니회 같은 거를 부인회 분들이 여전히 현역으로 식사봉사를 하시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미 70 이렇게 하셨는데도 뒤를 이어서 할 후임들이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교회를 언제 한 22살 정도부터 굉장히 약간 오래전부터 약간 오래전부터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청년이었으면 이제 저도 부인회로 가거나 해서 한참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사정상 저는 또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아이들을 많이 교회에 불리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멈춰진 거예요. 계속 이런 또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 이제 모든 봉사를 할 찬스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하면 너무 좋아하니까. 꼭 내가 할래.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주일의 어떤 그 스케줄을 한번 읊어주세요. 저희는요. 스케줄이 뭐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다 식당이 있고 본당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한 공간에서 어린이 예배도 해야 되고 예배하면 부리나케 책상을 다 갖다 뒤로 하고 맞춰서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냥 한 이렇게 뚫린 약간의 공간밖에 없어서 거기에 짐은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전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니. 이런 생각이. 정말 열한 시 예배면 열 시 오십 한 팔 분까지 다들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일 분 전에 온타임을 항상 시작은 하는데 열 시 오십 구 분까지 모두가 바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삥! 이러면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늑하다기보다 사실 정신이 없어요. 같은 공간 안에서 많은 걸 돌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송 사역 음악 사역 이런 게 나뉘어지지도 않고 설교는 일본 교단이고 일본 교회지만 성균 전도사님께서 한국 분이시고 저희들도 70%는 한국인이에요. 하지만 그 30%의 일본인을 위해 일본말로 설교를 하고 일본 교단이니까 가끔 오시는 목사님들도 일본 교단에서 오시는 일본 목사님들이고 일본말로 기본적으로 주기동 사도신경 찬송가 다 하죠. 다 올 일본말로 가지만 오래 사셨어도 일본말 익숙치 않은 한국 분들이 계시니까 스크린을 띄우는 거예요. 설교가 스크린 번역판 한국말로 나거든요. 정말요? 예를 들어 이제 전도사님이 야토 예수사마가 기타 주니가 지니 나리 마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2월이 되어갑니다라고 동시로 하는데 그거를 방송사역팀처럼 넘겨주는 분이 없고 전도사님 설교하면서 온타임을 하세요. 예? 쓰세요? 아니 쓴 거를 해놓고 넘겨야지 이게 말을 하는 게 나와요. 피피테일을 넘기듯이? 응. 쭉쭉 넘기면서 그럼 이게 또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흰색으로 잘 보여야 되는데 보라색으로 변해요. 근데 또 다들 되게 프렌드리한 분위기니까 예배 중간에 막 전도사님 보라색 보라색 이러면 쓰이마색 이러면서 또 뭘 조절을 하셔. 우리 전도사님은 이공계 출신이셔서 또 약간 장미를 잘 아시는 것 같아. 마이크가 삑 이러고 모든 걸 본인이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양쪽 언어를 구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도 막 계속 하는 거죠. 진행도 했다. 대표기도 했다. 성가대도 했다. 피아노도 쳤다가 막 너무 멀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예배가 이제 끝나기 전부터 부인에는 약간 광고 때부터 주방에서 집사 기념을 하시고 버너 같은 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가져오는 음식을 대피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니까 사실은 예배는 항상 분주해. 무슨 잡음이 사실 굉장히 사운드가 많이 들리고 애들은 예배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 공간에서 블록 같은 걸 하면서 노는데 막 던져 처음에는 한국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정을 못하고 이게 가능해 예배가 첫째여야 하는데 우리 나름의 하나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본에 더 오래 있는 우리 같은 교회의 언니가 있는데 결혼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일본에서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훌륭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권니 말로는 나중에 진짜 세상이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어지러울 때 예배를 그땐 정말 할 사람은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모습이 아마 우리 교회 같은 모습일 거라고 무슨 예배도 한 공간에 애들은 있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우리는 그거에 익숙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가끔 오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세요 밑장님이 예배 전 일찍 도착해서 기도하시면서 방송 사역팀을 보셨어도 아마 쟤들 뭔가 하나보다 하셨을 텐데 방송 사역팀에 대한 다른 생각 혹시 있으셨나요 한국에서 섬길 때요 예를 들어 권영처럼 이 교회 성도인 걸 아는 사람이 일을 하면 올해는 저걸 봉사를 하나 보다 맞았나 보다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정장처럼 있고 약간 아저씨 느낌 나면서 뭔가 이렇게 방송계 디렉터처럼 연출가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보이면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무슨 파트인가 보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러 나오는 사람이 성도이진 않았거든 조금 많이 익숙치 않은 얼굴의 분이 와서 후다닥 하고 다시 후다닥 하시고 그런 이미지 정도였네요 권영님은 저랑 청년부서 같이 하실 때 방송사역팀을 같이 하셨죠 네 처음에는 원래 방송사역팀이 있었던 건 아니고 헬크 헬크님 혼자 PPT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열대 명이 돼서 교대로 활동하고 되게 좀 감사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어 부족하지만 제가 방송사역팀을 좀 담당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 방침은 이랬어요 선조치후통보 일은 되게 문제가 되게 자주 발생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방송사역에 대해 교육된 친구들이 각자의 파트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고 후에 저한테 알려달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해결이 못하면 같이 가서도 해결하면 되니까 라이브 상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예측을 벗어난 상황도 찾아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라는 것이었죠 만약에 청년예배가 있을 때 제가 본당예배 때문에 가 있으면 뭐 얘기만 들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잘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였거든요 음 저는 방송반 친구들이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주적인 판단 하에 원활히 잘 진행되기를 원했어요 물론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못하면 제가 대응한다는 전체도 깔려있으니까 밑장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제가 좀 방치된 스타일을 했나요? 뭐 어디 잠깐 커피 마시라고 나간 것도 아니고 다른 거에 겹쳤을 때 거기 담당자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프로세스적으로는 지극히 보편적인 것 같아요 남겨진 사람들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순간 항상 일은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내가 잘 모르면 불안하고 매번 규칙적인 일이긴 한데 또 갑자기 영상이 갑자기 나간다거나 그렇죠 누가 급하게 뭘 들고 와서 이거를 빨리 이걸로 교체해달라거나 내가 어떻게 보면 선임이랑 얘기를 안 한 부분에서 더 큰 교역자나 이렇게 다른 사람 연출자 입장에서는 출연자가 갑자기 뭘 들고 와서 변경을 요구를 하면 그런 거는 조금 스스로 판단이 잘 안 돼서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해야지 뭐 해야지 어떻게 해 오케이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사사님이 가시고 남아있다 보면 무조건 생겨요 상황이 애머준씨가 무조건 생겨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사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치 그치 아! 그분이 오셔야지 해결이 될 것만 같으니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내 딴에는 알아서 하려고 하지만 사고회로가 멈춘듯이 그치 당황스러니까 할 수 없었을 때도 많고 왜 그랬을까 있었으니까 그때 해줬었으니까 굉장히 세심이한 거라서 다 알지 못한 채 사역을 한다는 게 어려웠죠 권영님은 저랑 방송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불만이 혹시 있으셨는지 저기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뭐가 있었나요?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제가 방송사역팀도 하고 음악사역팀도 했었던 경험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동시에 했던 게? 동시는 아니고 음악사역팀도 해봤고 방송사역팀도 해보니 양쪽으로 다 경험이 굉장히 좋았던 게 그 박예배의 라이브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이제 자신의 각자 역할에서 잘 이해하고 상충하면서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 딱 그 공간에만 있다 보면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주 감정적으로 괜히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음악사역팀 할 때 사사님께서 굉장히 공정하게 방송사역을 하셔서 그게 굉장히 말 못한 거였었어요 왜냐면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사사님이? 그런가? 음악사역팀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잘라야 되는데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아 이 아량이 넓어야 방송사역을 하나봐 그건 있을 수도 있겠죠 방송사역팀을 할 수가 있구나 그걸 스피커로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음악사역팀이 그래도 나름 방송사역팀을 잘 믿어주는 편이었어 같고 그런가요? 뭔가 안되면 해주겠지 라는 항상 아 기대를 걸었다 음악사역팀 리더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던데 음악사역팀 리더가 굉장히 좋은 팀워크이었네요 서로를 좀 이해하고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잘됐던 거 아닌가 음악사역팀하고 방송사역팀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먼저 했었고 방송사역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당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육자 분들의 어떤 생활 밀착형 굉장히 엔터테인먼트랑 비슷하네요 출연자랑 제작자가 있는 거고 그거를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스태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고 스태프들은 스태프대로 만약에 어떤 촬영을 하나 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동선을 하고 기계를 만지고 그걸 할 텐데 항상 트러블이 일어나고 갑자기 하는 건 갑자기 변경된다거나 사고를 친다거나 그런데 방송사고가 나오면 연예인이 욕먹나 스태프들이 욕먹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같아 근데 진짜 비슷해요 양쪽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면 그냥 영화배우보다는 연극 출신의 스태프들이 더 이해한다던가 그런 얘기랑 일반 사람이 만약에 우리 팟캐스트리트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과도 굉장히 비슷한 거 같아요 회사도 영업직이 있는 거고 나서서 앞에 좋은 정장이 있고 말을 잘하고 호감있는 얼굴을 가진 그런 영업직이 있는가 반면에 뒤에서 그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받쳐주는 부서가 있는 거잖아 다 교회도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송사육팀은 음악사육팀과 음악사육팀과 항상 세트로 묻어가게 되죠 음악사육팀과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겠죠 뭔가 이해가 좀 틀릴 때가 있죠 그들의 요구와 방송사육팀의 방어선이 겹쳐지는 경우도 있고 장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음악사육팀의 일부 멤버는 장비를 망가뜨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방송사육팀은 음악사육팀 또 그 외에 여러 부서와도 고르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송사육팀에 대한 상황과 안부를 관련자들과 나눠서 이해를 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육부서 입장에서는 방송사육팀이 이해가 안 되거나 섭섭할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밴드 어플을 이용해서 항상 변경된 상황을 올려놔요 보여주는구나 이런 정보를 이런 정보를 계속 나누고 서로 조금 조금씩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쓸 때 불편함이 없게 교육자분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교육부서 입장에서는 방송사육팀 때문에 뭔가 좀 섭섭할 때가 있었을까요? 두 분 다 유념 보셨죠? 함께 있을 때 교육부서는 어쨌든 장소적으로 따로 있으니까 이게 당장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면 애들한테 영향이 크죠 하나 차선이긴 하죠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본당에 있었고 문제가 생겼대 그러면 본당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장 바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방치되는 상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탈락시키는 게 익숙하고 탈락? 그러니까 마이크가 안 나온다 그럼 마이크를 버리고 세 항목으로 차선책을 빨리 선택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걸 다시 잘되게 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그 방송 장비가 고장났는데 그걸 다시 잘 연결을 해서 사용할 생각보다 지금 이 상황을 끄고 어떻게 영상 끄고 춤추고 춤추고 애들 다시 끌어가고 나중에 도착해서 되면 됐다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모면 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네 지난주도 아 하는데 그 전날에 반주를 부탁을 하신 거예요 교육자분이 그래서 하는데 저도 너무 오랜만이라서 익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성가대 스탠바이와 반주와 PC 볼륨 조절을 모두 해야 되는 자리예요 아 일본은 그러네 그리고 왜 우리 유년부서도 일본 교회처럼 그럴까 그래서 성도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제대로 시작 시간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응 내가 PC 볼륨 조절 못하면 시작이 어려운 거야 응 하나 둘 하는데 노래가 안 나와 근데 교사 따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야 관심이 있고 없고 그리고 역할을 맞고 안 맞고 응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익숙하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있고 항상 누군가가 하고 거기에 뭐 특히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뭘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악의보다는 몰라서 응 몰라서 역할을 주어 주지 않으니까 응 해 온 적도 없고 끌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익숙해서 몰라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응 방송사역팀 입장에서는 교육부서로 갈 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 또 뭐 만졌을까 아 뭐 실수한 걸까 막상 가보면 좀 좀 조작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장비 조작 미스죠 요즘에도 저는 교육부서에 가면은 그 자체 부서에서 좀 조작을 잘 못해갖고 고장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 망가지는 경우가 사용방법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이유가 많으니까요 최근 스피커가 고장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방송실에서 스피커로 나가는 앰플을 잘못 조작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다른 부서는 너무 무리하게 스피커를 크게 사용하거나 시스템 전원을 잘못 끄거나 켜서 스피커가 아예 돌아가시는 경우도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방송사역팀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교육부서 입장에서 만족할만할까요 그 예전에는 방송사역팀 팀 팀장을 많이 맡으시면 교육부서대로 한 담당씩 오라 그래서 교육을 실천하시지 않았어요 했죠 그게 최선이죠 뭐 또 한 명의 담당자를 세우는 게 아니면 매뉴얼 아닐까 이건 내가 일본에서 지금 직장생활을 하니까 우리 그래요 컴퓨터를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 시스템 부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나는 또 컴퓨터 잘 못 기계치에요 그래서 뭘 하래 뭘 근데 일본말이기도 하고 일단 가서 물어보면 항상 매뉴얼에 있잖아 매뉴얼에 한 100개 대고 문장이 이렇게 길고 하는데 물론 분명 매뉴얼대로 하면 아무리 바보여도 못할 리는 없어 근데 그 매뉴얼이 어디가 적정한 매뉴얼이고 그걸 이해하고 바쁘고 나도 내 업무가 바쁘고 내 대본 쓰다가 그게 망가졌어 회사일을 하다가 해서 빨리 회사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부서가 해줘야지 이게 약간 한국이 마인드이기도 하고 내 마인드인 거죠 그럼 가면 항상 절대 처음에 안 해줘 매뉴얼 찾아보고 어디 어디 홈페이지에 회사 공유 홈페이지 들어가서 몇 번째 폴더에 이것까지 가르쳐줬는데 그걸 보라고 하는데 열면 47페이지 근데 그걸 한 번 해보면 되게 쉬워요 한 번 해보면 아는데 근데 그게 일본의 항상 절차를 밟고 모든 걸 남기는 나라니까 지금 얘기도 이렇게 두 분이 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매뉴얼을 열심히 만든다고 그 상황에 교육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던져주는 게 매뉴얼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모여서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고 렉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방송사역하는 분들이 차라리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시스템부처럼 한마디 할 수 있잖아 매뉴얼 있잖아요 다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뭔가 하나의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럼 또 하려면 그 매뉴얼을 초창기에 누가 총대를 매고 그걸 만드냐 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매뉴얼을 매뉴얼을 제가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효과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또 일본 사람들이니까 급한 상황에서도 그걸 찾아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걸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일본의 그렇죠 법도니까 도니까 정말 지켜야 하는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가서 물어보는데 나는 한국스타일인 거지 시스템부 에스 에스 에스상이랑 친해져 했다 아저씨 와 에스상 김밥 만들어주고 한국드라마 진짜 친해져 그러면 이제 물질이 발생하면 시스템부에 몇 명이 있는데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든 에스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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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다 미장 이러면서 왜 이러면서 다시는 다시는 안 물어볼게 이거 이번만 해주면 내가 머릿속에 다 넣어놨다가 다음에는 꼭 내가 할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빨리 기획 세야된단 말이야 조간아이나 진짜 정말 전원 켜 약간 이런 수준에 가끔 뭐 컴퓨터 한 두세 번 만져보더니 이거 연결을 시키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텐데 밖에 들고 나갔다가 이게 스위치가 오른쪽으로 갔네 이런 문제들이 되게 사소한 것이 있고 정말로 근데 그 사람이 봐도 이게 왜 이렇지 시스템 자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말 10분의 1도 안 되고 10분의 9는 거의 나이 근데 그걸 안 도와주는 시스템 부서라는 게 굉장히 도도하다 도도하네요 왜냐면 그리 매뉴얼이 있고 공지를 했고 그걸 숙지하는 게 근로자의 노동자의 임무인데 왜 나를 방해해 그리고 너무 급해서 물어보면 처음에는 이걸 메일로 써서 보내는 뭐가 뭔인지도 모르는데 시스템 부에 모든 직원을 CC에 넣어가지고 그 부장님 앞으로 해서 정식으로 메일을 달라고 그래 한국인 입장에서 답답한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매뉴얼을 찾아서 하든가 뭘 하지 지금 고치라고 지금 라인 나오고 너네 뭐 너네 바쁜데 컴퓨터 보고 있지만 너네 그냥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 나 빨리 도와줘 약간 이런 AS센터 빨리 해달라고 너네가 이거 한두 번 클릭하면 되잖아 나는 돌아버리겠다고 그래서 냈다는데 또 이제 방법을 찾은 건 그래 매뉴얼을 숙지를 하자 하지만 이게 쉽게 고쳐지진 않고 쉽게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S상을 S상을 꼬셔라 내가 하는 말을 언제든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잠깐 밑장 도와주고 할게 라고 인간미를 발산을 해라 인간미와 여성미와 개그와 개그와 이런 걸 해서 아 쟤를 도와주면 돌파구 돌파구 쟤가 한 일부는 나랑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하겠지 기쁘네 로산으로 간 거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대박 아유 어디서나 이렇게 귀하대요 좋은 대우 많이 받으시고 좋은 대우 많이 받으시고 좋은 대우 많이 받으시고 인간관계를 되게 잘하시는 편이니까 아 그렇죠 그래야 다닌다 좋은 대우와 음악사역팀은 방송사역팀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조작만 가능하거나 아니면 방송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좀 몹시 많은 편이에요 볼륨을 만지고 고음을 올리고 저음을 올렸다고 혹은 전원킬 줄 안다고 음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음향 외로 영상 쪽을 보면 동영상 플레이 할 줄 안다고 PPT 해봤다고 영상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좀 많이 계세요 동영상을 1분짜리 만드는데 제대로 하면 최소 기본 1시간에서 3시간은 걸리거든요 간단하게 사진 자동으로 섞어주는 프로그램 쓰면 10분 만에 끝낼 수도 있긴 하죠 방송사역팀은 굉장히 골고로 많은 사역팀들과 동영상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소모임을 할 때도 꼭 마이크를 써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보면 시스템에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고사양의 시스템에 익숙해지긴 하나 다룰 줄을 모르는 분들도 무척 많은데요 그래서 자칫하면 방송사역팀도 무언가의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또 다른 사역팀과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송사역을 하다 보면 권력으로 생각하는 분도 종종 있긴 해요 으름장 눈눈의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왜냐면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 해줘 이거 해줘 해도 어쨌든 판단을 하는 입장이니까 약간의 권력력이 생길 것 같네 잘 보여? 또야? 이거야? 또? 꼬시세요 역시 관계가 아니지 이거는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거를 자기만 아는 지식으로 놔두지 않고 좀 여러 명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본인만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다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도 음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악 사역 그러니까 싱어를 하는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곳에 대해서 방송사역팀에 어떻게 문의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사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사사님이 주신 솔루션이 아 그러면은 녹음을 요청을 해라 음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한번 녹음을 요청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녹음해 주신대요? 네 그냥 생각만 했고요 일단 말씀을 2주 뒤에 드리는 것은 2주 뒤에 격주기 때문에 좋은 대책이네요 들려줘야지 뭐 네 그쪽에서 견제하고 깨닫지 못했으면은 다른 것들도 바쁘니까 몰랐으면 제일 예민한 사람은 사실 한의 입장이니까 한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방송사역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방송사역팀 역시 음악사역팀과 마찬가지로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는데 돕는 서비스적인 부분이 좀 있죠 부가적인 측면임에도 어떤 예배의 비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리이므로 방송사역팀이라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항상 기도와 갱신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헌신 또한 사역임으로 일부 그들을 예배자로 인식 못하는 것을 개선하지 못하면 방송사역은 태보되고 시스템만 좋고 사용은 못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인식이 좀 개선되기를 방송사역팀의 일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네요 오늘 입장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좀 공부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봉사 이렇게 하면 일단 교사 그리고 찬양팀 방송팀은 이렇게 주제를 꺼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일단 내가 안 삼겼던 분야이기도 하고 하니까 잘 몰랐었어요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고 약간 답답할 것 같고 약간 피해의식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기에 환경이 너무 좋아 내가 한 일을 떠벌리고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에 비해 책임은 많이 돌아오는 약간 3D직종 같은 박봉인데 여름에 더운 데서 일해야 되고 겨울에 추운 데서 일해야 되는데 월급은 적은 약간 그런 힘든 성김이었구나라는 좀 깨달음이 오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쵸 회사일도 그러니까 특히 교회는 화합과 소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스템과의 소통이 중요하듯이 진짜 출연하는 사람과 연출하는 쪽 사람들이 각별히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역시 한국교회는 크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 왜냐하면 이런 무슨 부서가 있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뭐 피아노 반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방금 전 찬송까지만 해도 갑자기 애기 울어서 나가버리고 피아노 그냥 하고 그리고 애기 엄마가 피아노를 치는데 애가 아 이렇게 와서 엄마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 같으면 예배가 중요하니까 애들 이렇게 딴 직사님이 안 하라고 할 텐데 우리는 애기가 칭을 되는 건 당연하지 이런 주의라서 냅둬요 그리고 애기가 본예배 제일 중요한 본예배인데 애기가 피아노 같이 막 막 훔쳐 근데 우리는 그래라 그래라 에인 원래 그러지 이러고 사실 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환경이 이러함으로 그거를 굳이 이렇게 치지도 않아서 한국에서 다른 교회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약간 놀래기도 하고 이게 교회가 맞니 약간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또 이런 상황이 있다가 이렇게 한국교회 교회가 크니까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 갈등도 있고 성과물이 좋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들으니까 새삼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한국에 다시 오시면 같이 또 하죠 네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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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프로젝트 소리실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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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